농연입니다. 2022, 2023 시즌 벽위반 참외 카달로그 한번 봅시다. 재배로는 아무리 토양이나 시설 이런 부분도 잘 해놔도 종자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전략도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누리꿀은 회사에서 말은 2년 동안 실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1년이잖아요. 올해 처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죠. 이건 일단 신품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봅시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안 맞다고 생각했죠. 일단 신품종입니다. 성지에서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누리꿀 참외다. 용암에서 4월에 좀 더 평이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 4월 평은 그때 누리꿀을 못 들었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참고를 하시고 맛, 가색, 가향, 안정성 모두 인정한 양친, 흰가루, 내뱅개다. 이게 포인트네요. 양친, 흰가루, 내뱅개다. 자, 일단 재배를 해. 올해 뭐 아마 재배를 좀 하시겠죠. 하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원래 신품종은 그래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남들 하는 거 보고 하자. 이런 느낌.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확실히 오유걸은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하지만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세요. 그런 느낌. 자, 알찬 꿀은 뭐 얘기를 안 해도 거의 많은 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미 세월이 검증을 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아,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분명히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 1, 2년 정도는 알찬이 좀 더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올바른 꿀. 바른 꿀 느낌이죠. 자, 바른 꿀 느낌으로 보면 되겠고. 내년이 윤달입니다. 윤달일 때 과연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뭐가 나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올바른 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느낌. 이미 알찬 이 바른 꿀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런 느낌이고. 자, 이것도 뭐 일단 흰가루 내뱅개입니다. 자, 그리고 증가율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 알기 때문에 뭐 굳이 크게 이기는 안 합니다. 자, 보람찬. 보람찬이 숫기가 더 많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따져요. 대중, 대중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 보람찬이나 참미소 이런 종자들은 일단 대중의 선택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느낌. 자, 이건 일단 내뱅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내뱅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목이죠. 대목은 양수분 흡비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해산화 대목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가장 많이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몇십 년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술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호박이 있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블랙, 에디슨, 가야, 골드. 그리고 여기 보면 초세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초세, 배축의 길이, 친목, 접목 친화성, 상품성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일단 중, 중세력을 좀 많이 권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랑풀이 이쪽이지. 그랑풀이 이제 메이트 이쪽으로. 그게 제가 해보니까 좀 더 나았다. 이런 느낌. 호박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참여보다 종류가 올등히 많기 때문에 어, 했는 거 보고 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꿀 거면 한두 동 해보고 나서 바꾸는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자, 뭐 초세 관리, 온도 관리, 뭐 착각 관리 이렇게 쭉쭉쭉 많이 적어 나왔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이걸 스캔을 해서 놔뒀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 이제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읽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환경관리, 내뱅개, 품질계의 차이 내뱅개, 품질계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내가 뭘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열과 품질 병충해 관리 자, 이런 느낌입니다. 매년 조금씩 종자회사는 종자회사대로 개발을 하는 거고 우리 업자들은 우리 업자들대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께서는 잘 선택을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 이게 포인트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